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뜨거운 감자였던 지하도상과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결국 보류시켰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시와 지하상가 상인들 간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다시 보류된 지하도상과 운영조례 개정안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모두 지하도상과 운영조례안과 인연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7대 유해에서 이한구 의원님도 지하상가 관련 조례를 만드셨고 저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한구 의원님은 발의를 하셨고 저는 조례 개정안을 냈긴 했는데 결국 다 원안대로 해결은 하지 못했죠. 다만 유해 기간을 두는,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유해 기간을 두는 조례를 골자로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6대 때부터 지하상가 정책을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욕을 해왔고요. 7대에서는 이제 문화복지 위원장일 때 이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그 결과로 사실은 이렇게 조례발의까지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이렇게 지켜만 봤는데 이번에 방송 출연 계기로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가 지금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가 됐는데요. 시와 지하상가 점주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결정 예측하셨나요? 네, 그 8월 30일 날 그러니까 이제 해당 상임위 건설교통위에서요. 기존 조례를 믿고 계약한 그 임차인에게 발생할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보류를 시켰는데요. 이미 이제 상가 법인 측이 주도해서 그동안 시위도 하고 또 당일 심사하는 날도 또 수십 명이 또 항의 방문도 하고 뭐 이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의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이제 시당이 좀 관여해서 이런 분들을 좀 조정하기도 하는데 민주당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인천, 시당이 아직 개입할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뭐 이번에 보류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으로 다음 임시회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의미 있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 끌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5년 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것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또 만들어진다는 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공룬화위원회나 대한 제시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인천시가 상당히 좀 안타깝고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공룬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명분을 쌓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전망하건대 아마 4월 총선 이후에나 상정이 돼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까. 그전에는 정치적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의회가 유독 이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의회가 임차인들의 뒷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상인들이 당원 가입이라든가 내지는 후원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지하상가 뿐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상인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지원해주고 또 상가 번영을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다고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의회님들이나 정치인들이 공과 산호적 구분을 해서 의정할 도움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015년 조사특위 때나 2016년 조사특위 결과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만이 아니라 사실 기존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상인들 피해 상인들 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이 사실은 원대부자와 실제 전대나 전전대 거의 한 70%가 넘죠. 부평 쪽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요. 바로 이러한 전대, 전전대자들의 어떤 피해들은 좀 다르거든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대나 전전대자들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보면 나왔듯이 시에다 대부료를 내는 것보다 원대부자들이 실제 이분들은 거의 10배 이상의 그런 임대료를 많이 내면서 연간 거의 한 460억 이 정도의 어떤 차익 이런 특혜를 받아왔다라는 게 감사하치 적사항이잖아요. 네 그렇군요. 상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오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조례안 보류로 인해서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인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내년 2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2년 지하상가 상인들인데요. 여기다가 부평중앙지하상가도 내년 4월 계약이 종료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조례안에 2년 동안에 양도양수할 수 있는 이런 유예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수익 개보수비를 부담한 이런 상인 같은 경우들은 이제 10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양도양수 바로 이거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또 하나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기관 이건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양도양수할 수 없어서 이러한 어떤 이걸 재산권으로 보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피해가 바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5년 동안 최소한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상도 임차인에게 5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도 시와 같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그런 전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인천시가 위법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이걸 또 안 지켜보면 또 다른 위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 조례 계약기간을 만료시킨다고 하면 실제 그 위법한 조례를 폐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를 폐기하기 전에 상인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약서나 이런 걸 올렸을 때 과연 인천시가 안 받아줄 거냐. 비단 예로 좀 들어볼게요. 일전에 저희가 7대 때 조례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하재하상가는 사업 리모델링 계약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하면 인현재하상가가 내년 2월에 오고 그다음에 부평재하상가가 내년 4월 그다음에 신부평이 내년 9월에 옵니다. 세계재하상가가 몰려오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거고 인천시가 안 받아줄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 조례를 폐기하든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예기간인데요. 상인들은 20년을 그리고 인천시는 5년에서 최대 10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체를 일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부터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은 인천시가 다 하고 그다음에 사용기간은 조례 개정한 날로부터 대략 연수를 정하는데 저라면 한 10년 정도를 줘가지고 13개 지하상가를 한 번에 다 일몰시키는 거예요. 다만 계약기간이 대하 지하상가는 37년, 동이천 지하상가는 33년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투입비 대비해서 연호를 따져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투입을 하잖아요. 그 비용은 반환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장사하는 실제 영업하는 5년을 보장해 준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상인들이 리모델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 사용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만큼을 연장해 주는데 이번 감사회의회에서 또 나왔잖아요. 실제 부담한 비용보다 실제 사용기간을 더 많이 해줬다라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고요. 또 이 조례 개정기관에 또 리모델링을 허용해 준 대하 지하상가죠.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준 부분들은 또 거기서 이 비리 또 이런 부분이 연루돼서 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을 또 받았잖아요. 특정 업체 뭐 특정 그런 사업 방식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은 뭐 이래서 저는 이번에 제시한 10년 기준을 제시했죠.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정산을 해서 인천시가 부담한 상인들이 부담한 것들을 되돌려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인천시는 갑작스런 계약 변경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역주책으로 양도양수와 재임대 2년을 허용했는데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네. 2년 원래는 이제 법에 맞게 위법한 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조례니까 개정하라는 것을 2007년부터 계속 정부가 지침을 줬고 또 2015년 또 권익위가 또 특혜 행정의 대표 사례를 하랬고 또 2017년 12월에 다시 또 행자부가 또 이 위법한 조례 개정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바로 시행되는 게 맞지만 그동안의 여러 그런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연이라는 것들을 좀 주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전 의원님 어떻게 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영수 재임대 2년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큰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자꾸 예외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조례 영원히 저는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상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하루빨리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론회나 위원회나 이런 큰 틀에서 합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통 크게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자꾸 뭘 조례해서 자꾸 규정을 하고 규제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다른 부분들이 또 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냥 이렇게 뭉뚱거리로 잡아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천시하고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그 조례가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면 한번 외부 기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유탁을 맡겨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공론화장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천시나 시위에 보고를 해서 가는 방법도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2016년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길 때부터 사실은 어디 대학교 교수를 갈등조정관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온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위원회까지 둬서 사실은 상당 기간 논의를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최종 결론이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까지 제시해놨지만 이건 위법한 거기 때문에 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는 모아진 거고 좀 더 피해를 주장하는 거에 대한 조정들은 좀 이렇게 집행부가 검토해서 하라. 사실은 그런 결론에 의해서 집행부가 이번에도 또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자꾸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피해자냐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위법한 조례로 의견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전대전전대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유재산을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 장사하는 데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바로 잡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조례에 의한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바로 아무런 보상 대책 대안 없이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저는 논의를 이제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전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500명의 시민들을 모았어요. 거기 전문가, 교수, 일반인, 이해당사자들 쭉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공론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하지만 불합리하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 크게 전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갔으면 유영고 의원님이 애쓰시고 노력한 거 맞습니다. 다만 좀 더 큰 틀에서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짧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두 분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16년도에 개정을 시도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적 책임은 상위법에 위배된 법을 만든 인천시에 있긴 하지만 상인들도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기엔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15년 제가 조사특위할 때 바로 이 조례가 적법하게 개정될 경우 상인들이 어떤 피해 대부자나 누구든지 이걸 좀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전대자와 전전대 또는 원대부자와 전대자 간의 계약. 이거를 자료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공문으로 시에 그대로 있죠. 4인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대안까지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영두포역사라든지 백운역이라든지 동인천역 이게 우리 인천 지하상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관련 기관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이러한 것과 유사하게 영두포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이 사실은 거기를 임대받았는데 실제 롯데백화점이 모든 그 안에 점포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 안에 또 임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 위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공유재산 불법에. 그러면 그 중간에 누군가가 껴있는 거죠. 사실은 이 공유재산인데 거기를 누군가가 이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인 정부 또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그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똑같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지금 모두 그 논란이 종지부가 끊어진 거예요. 종지부가 이제 된 겁니다. 다. 유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인들이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맞습니다. 다만 양도인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법 해석을 본인들 위주로 해석을 해서 본인들도 상인 속에 들어가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잘못이 됐고. 양도인들도 임대인이라고 하죠. 임대인들도 이제 한 번 물러서서 인천 시민 전체를 좀 생각해서 이 조례 개정에 접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상인들에 얹혀서 가는 이런 주장은 저는 옳지 못하고 봐요.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에 대한 피해부는 이런 게 있고 상인들의 피해는 이런 게 있다라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한구 의원님이 양쪽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은 옳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이제 다시 상정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 부결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봐서는 10월에도 올리지 못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리기는 하는데 또 아직도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라고 밀어 갈 거고 일단 상인분들이 생각하는 시계는 총선 시계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나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텐데 인천시는 넉넉히 잊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명분 쌓기를 좀 만들어줘라. 괜히 언론에 보도해서 지하상가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가 있겠지 없겠습니까. 그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양성인 곳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 아니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전에 있던 우리 이한구의님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도 아직 못 들어가서 들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내년 4월까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번 모든 책임은 사실은 시에 있죠. 시가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방치한 거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작 이것은 최고 2차 상가의 관리의 법적 책임이 시장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천시 정부가 조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인천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뭐 지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는 위법한 걸 알면서도 방치하기 때문에 배임 소지나 또 하나는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 수분물 사태랑 좀 다르게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거냐. 시가 책임 처음 출발부터 그동안에 지난 시정부나 이런 데가 관리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원책임이 있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정부로서는 깊은 고민이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